오늘은 과감하지 않고 그냥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거 조작을 행한 자들이 소위 내란범민들이죠. 그 내란범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치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가를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럼 다행히 대전광역시의 유성구청장으로 출마했던 진동규 국민의힘 후보가 소청 신청을 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대전광역시의 5군데의 구청 가운데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후보와 실패한 곳이 바로 유성구청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늘 우리가 애용하는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 주목해야 됩니다. 선거가 정상이면 이 차익값은 0일 것이고 그리고 0에 조금 벗어나게 되면 1에서 3%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지막지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청장 선거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그냥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의 진동규 후보와 함께서 빼앗아가지고 그 다음에 동별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바로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개의 수치가 동별로 수치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고 참 놀라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워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만들어진 수입니다. 제조된 수입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수는 이렇게 인공적인 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퍼센테이지가 같은 조작률을 다 적용했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왜 틀리느냐. 이 퍼센테이지가 틀리는 것은 동별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도 다르고 또 사전투표 득표 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하더라도 그런 일종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전투표 득표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큰값을 가진 경우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많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군은 13개의 동을 갖고 있고 투표 수가 77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그래프를 어제도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는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거의 없었던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성구청장 선거는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동별로 조작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승리합니다. 아마도 제가 통계자료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산하에 있는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체계되면 모두 투표 수가 77개가 나옵니다. 아마 77개 모두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성구청장 선거, 선관위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프로그램에서 바로 제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의 다른 구청장 선거도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덕구와 중구와 서구 등지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지만 조작은 이루어졌습니다.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표라도 부정을 하게 되면 그게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유성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성구를 제야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진동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소위 본인의 득표수는 26,039표라고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의 10% 그러니까 2603.9표입니다. 그런데 0.9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올림해가지고 2604표라고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 2604표를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후보에게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런 대전광역시의 모든 구청장 선거에 적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최종 결과가 이렇습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1번하고 2번을 합치게 되면 이런 합계라고 해서 푸른색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는 총 75,450표를 얻었고 국민의힘 진동규 후보는 72,031표를 얻었다. 그래서 약 3천표 차이로 바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번, 2번, 3번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1번입니다. 수정전 사전투표수라는 것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소위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는 바로 조작된 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가 조작됐다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그것을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동별로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해가 여러분들 구한 것이 바로 4번입니다. 소위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하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진동규 후보가 건수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일 득표수를 합쳐서 진짜 득표수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 합계 위에 있는 것은 가짜 득표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득표수입니다. 이 밑에는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가 그것을 원위치시켜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구한 것을 구해보니까 진동규 국민의힘 후보가 7만 4,635표를 취득하고 민주당의 후보가 7만 2,846표를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당락이 바뀌게 됩니다. 당락이, 당락이 소위 국민의힘 후보가 1,789표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섯 군데의 대전광역시의 구청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승부가 바뀐 곳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진동규 후보가 승리하는 선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4.15 총선도 마찬가지고 6월 1일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일 득표 득표율이 대개 52% 정도 넘으면 사전투표 조작을 하더라도 대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0% 정도가 되면 대부분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소위 낙선 지켜야 될 후보가 50% 되면 대부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바로 4.15 총선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복잡한 것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부정선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 관련 1번 2번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일 득표율이 48%인데 여러분들 사전 득표율이 54%입니다. 무려 5%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뻥튀기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진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0%에 사전 득표율이 여러분들 45%로 보면 표를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을 넣어줬다는 것이 바로 중앙선거가 아닌 공식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구청장 선거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성구청장 선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유사한 방식을 바로 서울광역시의 구청장 선거뿐만 아니고 전국의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다치단체장 선거 광역시의회 선거에 거의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발각이 된 겁니다. 무얼 통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련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조사해 가지고 사전 득표수를 담은 선거 데이터의 소위 규칙성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것이고 여기서 조작 프로그램을 한 것은 너무나 조악하고 간단한 바로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 득표수의 10%를 빼앗아 가지고 당선시키고 싶어하는 후보와 함께 밀어주는 이런 소위 불법적인 일들을 누군가가 벌린 겁니다. 그럼 누가 벌렸습니까? 선거 데이터의 최종 생산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통해서 이 자료가 생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담당했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위 그 관련된 상하직급에 대해서 모두 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참 문제가 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간단하게 이런 그래프도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사전투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것이 아니고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해서 바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위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당일투표 득표수 대비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0.71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71장 얻었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원회 선거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치가 얼마입니까? 0.65입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당일투표지 100장당 민주당 후보는 65장밖에 사전투표 득표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뻥튀기를 해가지고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선관위 자료가 이렇게 부풀어오른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0.57에서 0.6입니다.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100장당 사전투표가 57장밖에 없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7장이 아니고 62장이 들어있더라 이런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부정선거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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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